How are you? 자 지금 거의 시간이 12시가 다 돼 가거든요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제가 일산 호수거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왜 왔냐 거의 한 두 달 동안 접었던 포켓몬고를 다시 하려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에 조라크? 그 녀석이 할로윈 기념으로 처음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그 계획이 됐었는데 버거 때문에 완전 무산됐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벤트 안하나 싶었는데 근데 뭐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이게 또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오랜만에 야외창이라 그런가 어떻게 어색하니라 조라크 말고도 여기 일산공원에 아주 또 특별한 분이 출몰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분부터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어 그러네 나쁜 여우 포켓몬 조라와 11월 1일 10시까지 나오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잡아야겠어요 요게 여우 포켓몬 조라와크 어? 할로윈 기념 모자 피카츄랑 장식단 식스테일 커요한 애들이 좀 많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오셔야 되냐고요 듣기로는 뭐 파트너 포켓몬으로 설정을 해야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아니 괴한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저씨 여기 또 뭐 하세요? 아니 밤에 이렇게 캠크 키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야만에 뭐 하시는 거예요 민폐요 민폐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반전 그 자체예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조로아가 메인인데 조로아 얻었어요? 너 하나 당 못 얻었어? 저 지금 아예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두 달만에 하는 거라 이게 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너 전 좀 오래 쉬었지? 아 얘가 좀 오래 쉬었거든요 지금 나는 참고로 조로아를 잡기는 했어 그러니까 이거 뜨는 조건이 뭐야 이거? 나도 모르겠어 나는 닌피아가 원래 파트너였어 그 닌피아가 또 있어 막 필드에 그냥 닌피아가 한 마리 더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버그인가 눌렀는데 조로아였어 아 약간 메타몽처럼 바뀌나 보다 맞아 맞아 메타몽처럼 바뀌어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포켓몬이 똑같냐? 아니 종류가 딱 네 종류야? 어 딱 네 종류야 참고로 의정부는 잘 나왔어 근데 의정부는 너무 먼데? 어 뭐 알아서 집에 가 아니 이 시간에 의정부면 저 거기서 밤새야 돼 밤새 함께 해주실 거예요? 아니 밤에 밤샌다고 뭐라 그럴 집사람이 없잖아 너 애가 있니? 네가 집에 누가 있니? 똑같냐 어떻게 해? 거의 대신이 명당이네 어 아 방금 뮤추 떴었는데 아 뭔가 했네 아니야 뮤추 뜬 게 아니라 뭐지?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가 사라진 거네 아 그런 거예요? 하하하하하 장난하냐? 아직? 아 네 음식이 다 떨어졌네 뮤추 배고프다고 집에 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아 아 아 옆으로 가봐 미쳤네 아 아 아 뮤추 떴었는데 근데 네 뮤추는 어딨니? 하하하하하 네 뮤추는 어디 갔니? 아니 아까 그 뭐 똑같은 그 메타몽처럼 뜬다길래 아 갑자기 사라지길래 깜짝 놀랐네 어 그래 여러분 Maryland 이건 뜬 거 아니야? 어 얹 눌러 봐 오오오오오 이거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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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 맞아 오emia 오IVE Во이야 갑자기 뮤추가 나왔어 야 photo 야 생일의 뮤추가 나타났다 나는 왜 안 나오냐 잠깐만 야 너 뮤츠랑 베스트프렌드냐? 아 형 정성이 부족했어 이거는 휴대갑이 아니었네 결국에는 설귀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진짜 나왔어 아 근데 난 안 봤는데 왜 얘만 나오려고 왜 망 penetrate? 하이퍼볼로 바로 잡아버릴게요 준비 현실 뭐지? 어..왜왜왜 아니 아니 벌레 벌레 머리 위에 이제 검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정도 없으신 분이 성격까지 안좋아 바로 그냥 밀어버리신 짜라라라믄치야 형이 그대로 잡아줄까? 뭐 찾고 있는데 지금 따가악 따가악 타이 어 귀여워 하아 너무 거압고 얘가 이제 그 조로아카가 되는거잖아 그죠? 라이아 네, 조로아크로 지나야지 능력치 좀 봐봐 잘ό... 나...나 빼던데? 이렇게 되면 형이 호.. 아까 오기전에 혼자 잡으셔서 벌 받은거에요 이거 우즈가 잡았어 아아 진짜 둘 다 내가 못 잡았어요 우즈가 잡았어 아 그래요? 한 마리를 잡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나갔길래 이건 아빠가 잡을게 했는데 아 어림없죠 바로 스틸 어림없죠 엄청 짜증내면서 내가 할 거야 소리 질러가지고 어딜 손대? 따지고 보면 못 잡은 거네요? 못 잡아봤어 아직 우주가 잡았지 내가 잡은 거는 아니야 아 맞네 잠깐만 이쯤에서 저희 한번 내기하실? 저도 한번 떴고 형님도 그냥 물리적으로 한번 떴으니까 한 마리 먼저 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금부터? 어 아니 근데 네가 확률이 높을 걸 아마? 야야야야 뭐야 와 졸어왔단다 아 이겼네요 야 내기 뭐 하기로 했냐? 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난 제안만 들었지 잠깐만 어 그래 어 잠깐만 어 이렇게 하기 있기 없기 아 있기 없기가 아니라 맞잖아 우리 내기 하기로 했지 내기로 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럼 지금 빨리 정해 잡기 전에 아직 안 잡았어 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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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부터지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얻은 건 있어 조로아가 지금 뜬다는 거야 그니까 확인했어 확인했어 야 그러고 보니까 조로아 엑셀런터를 잡으려면은 형님이 큰 걸 하는 게 좋겠다 아 맞네 그렇지 그래야 등식 어 맞네 야 어떻게 뭐 할래 어떻게 할래 빨리 자 그거 하자 뭐요? 나온 사람 뭐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니면 진 사람이 불닭볶음면 저기서 먹을래 그냥? 불닭? 어 벌칙으로 진 사람이 아 근데 나 지금 아 너 배 창이 아닌가? 아니 창 이슈? 창 이슈가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 사람이 조로아크 삭제? 조로아크를 왜 삭제해 그런 거 하지마 배틀로야 배틀로야 하지 말고 빨리요 캔몬 원하는 거 하나 주세요 캔몬 원하는 거 하나? 어 원하는 걸로 서로 원하는 걸로 원하는 걸로? 뭐 이상한데 말이 방금? 형만 이득 보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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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긴 사람이 뭐 니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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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?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쿨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준비 시작 떴 떴 떴 떴 떴 떴 떴 뭐야 아직도 안 했어? 아니 잡았는데 떴 떴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 얻었습니다 짜자잔 짜잔 자 어떻게 하실래요? 나도 뮤츠가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 뭐 어쩌라고요 어 있긴 하네 진짜 나오긴 하네 아 이게 똑같은 곳에 또 나오네 어우 같이 나오나 보다 같이 나오나 보다 그러면은 야 내기가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너 나한테 포켓몬 한 마리 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로 아니면은 묻떠? 아니야 물 묻고 떠주러 가야 아 묻떠 아 이거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들 느꼈지만 정도 없고 성격도 안 좋아 아 여러분 심지어 양심까지 없어요 와 진짜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 돕고 다닙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어때요 지금부터 다시 찐으로? 어 찐으로 확인 아니 찐으로 하고 묶어 더블로 가야지 어 묶어 더블로 갑시다 묶어 더블로 왜 이렇게 말이 박히세요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게 어쨌든 내가 이긴 거잖아 첫 번째 하는 거 시작 내가 이긴 거잖아 여러분 첫 번째는 묶어 더블로 갑시다 오늘 괜히 나온 거 같아 아니면은 일단은 잡고 계책값으로 승부? 어차피 동시에 나오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일단 나오니까 두번째 승부로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어? 뭐야? 너 떴어? 형도 떴어요? 어. 나 떴는데? 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. 이거 동시에 떴어. 아아. 동시에 떴어. 어. 레전드다. 아 이거 오늘 징검수업 하라는 거네. 요거. 근데. CP는 상관없겠지? 이게 크게? CP 상관없지. 개체값으로 가는 거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전 좋은 거 먹여가지고. 어. 나. 나 안메기고 벌써 작아버렸는데. 아. 혼났다 이제. 끝났다. 제발. 자 일단은 저 잡았고요 아 괜찮아 니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럴리가 얘가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음 하이퍼보도 쓸까요? 어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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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거야 지금?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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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레이트 떴어요 이건 잡혀야지 무조건 오 일단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오 자 일단 가볼까? 까보실까? 가봅시다 오케이 자 나 CP15밖에 안 된다 오오오 278 전화 CP15? 아 이거 야 이거 CP15면은 이거 개체값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아무리 뭐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네 좋을 수가 있나? 야 CP15면은 그냥 레벨이 0 아니야? 0이나 1? 그러면은 개체값 다 합쳐도 망했는데요? 아 망했는데? 어떡해요 그냥 망한 거지 뭐 아 망했다 자 하왈 뭐야 이거 별 두 개 떴어? 별 두 개 아하 하왈 deals 하하하하하하 봐나 15가 좋을 수가 없다니까 예 recruit 야야 공격이 완땅이야 야 나 공격 15위 건 tailored 없어 아 그 딴 거 없어 별 한 개는 어디다 비벼 자 여러분들 오늘 정의 구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에 우 여 야 어디가? 어디가? 내가 보 spacecraft 내놔 포켓몬 내놔! 정부도 없고 성격도 안 좋아 심지어 양심까지 없어요 와 진짜